자 볼게요. 저는 이제 황남기 스파르타 학원에서 영어 9급 영어 맡게 된 김태은이고 공무원 강의한 지는 한 5년 정도 됐는데 가운데 경찰 수업을 좀 하느라고 아마 물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자 어쨌든 오늘 여러분 이제 영문법 기초 특강부터 이제 들어가 볼 건데 지금 테스트지를 한 개씩 나눠드렸죠. 그쵸? 이거 한번 풀어 보셨어요. 만약에 이게 쉽다 하면은 이 클래스 들을 그 수준은 조금 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좀 애매하고 어렵다 싶으시면은 이제 이 수업이 자기한테 이게 도움이 될 거고 그래서 뭐 기초 특강이라고 다 막 내가 들어야지 이건 아니잖아요. 나한테 도움이 되는 이제 이제 수업을 좀 들어야 될 텐데 어쨌든 이 입문 테스트 이거 먼저 이제 답을 불러드리고 넘어갈게요. 채점 한번 해보세요. 자 어휘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1800 기초 이 클래스 이 특강에서 할 게 기초 1800 어휘가 있어요. 여러분 영어 공부에서 어휘 중요한 건 당연히 아실 텐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무턱대고 어려운 어휘부터 한다고 이게 능사가 아니거든. 이제 이제 제일 기초 어휘를 좀 깔아주고 그 다음에 기출 어휘를 깔아주고 그 위에다가 이제 나올 수 있는 조금 어려운 어휘들을 더 깔아주는 게 맞는데 보통 학생들이 이제 그렇지가 않죠. 보통 학생들이 어 내 친구가 뭐 합격했는데 걔가 어떤 책 봤대. 나도 그 책 봐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인드가 돌아간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그런 책을 봐버리면은 뭐 읽지도 못한 상태에서 품사가 뭔지도 모른 상태에서 봐봤자 별로 효력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들어가기 전에 말 그대로 입문용으로 기초 1800 어휘가 있는데 요건 제가 따로 이제 나눠드릴 거예요. 되게 기본적인 고등학교 수준의 어휘랑 품사랑 뜻이랑 이제 읽는 거. 여러분 읽지 못한 액션이 좀 있어가지고 한국어로 발음을 좀 써놨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어떻게 읽는지 약간 입에 붙어야 이게 외워도 외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몇 가지 어휘들을 밑에다가 깔아본 건데 자 1번 어휘. ignorant 하면 요거는 약간 무지한, 무식한 이란 뜻이죠. 동사 ignore에서 나오는 형용사 형태로 무지한, 무식한 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단어를 외우실 때는 최소한 형용사와 동사는 이거 품사를 외워주셔야 품사를 외워주시고 그 품사에 맞춰가지고 하다, 한 약간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나중에 이제 문법 문제 풀 때 활용할 수가 있어요. 명산지, 무식함인지, 아니면 형용산지, 무식한인지, 동산지, 무식하다인지는 이제 문법 쪽에서 갔을 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이에요. 형용사랑 동사는 좀 이렇게 품사를 외워주셔라가 첫 번째고 2번에 extinct도 형용사적, 요거는 멸종한. 3번에 conserve는 동사적, 보존하다. 4번에 diligent도 형용사적, 요거는 저 뭐예요? 근면한, 성실한. 5번에 leak 하면 동사적, 새어나가다. 기름이나 어떤 이야기나 분위기 같은 것들이, 냄새 같은 것들이 새어나가다 할 때 leaks고요. 6번에 distinct하면 형용사적, 독특한. 눈에 띄는, 그쵸? 독특한, 눈에 띄는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자, 7번에 universal 하면 요거는 형용사고 요거는 보편적인, 보편적인, 일반적인 이라는 뜻이에요. 8번 precise 하면 형용사고요. 요거는 이제 정확한, 정확한이라는 뜻이죠. 되게 비슷하게 생긴 놀이 되게 많이 있어요. precious도 있고, 그쵸? 네, 그런 건 뭐 나중에 공부하는 걸로 하고. 9번에 formal 하면 형용사죠. 요거는 되게 이제 형식적인, 그쵸? 한국말로도 많이 쓰죠. 되게 formal한 이라는 형용사로 많이 쓰이는데 어쨌든 되게 형식적인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말이 informal 이렇게 들어가는 걸 거고 10번에 demonstrate는 동사예요. 보여주다, 증명하다. 보여주다, 증명하다라는 뜻이고 2번 뜻으로는 진짜 뭐 이렇게 시위하다, 데모를 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이어의 경우에는 이제 충분히 뜻을 다 커버를 해주셔야 문맥에 맞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나는 증명하다만 알고 있는데 데모하다라는 문맥이야. 그럼 약간 이제 독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다이어는 좀 쓰이는 것은 우리 독해 지문에서 쓰이는 만큼 충분히 커버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어휘들이에요. 기본적인 어휘들이고 자, 9번 밑에 자, 기본적인 문법 이런 문장들 좀 읽어볼게요. 11번 동사는 주어의 상태와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다. 되게 기본적인 이야기죠. 뭐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동사라는 것은 주어의 상태와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고 12번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죠. 부사는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외우고 계실 거예요. 문장이나 동사나 부사나 형용사를 꾸며주는 말이다. 이게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죠. 부사는 명사가 아닌 것 을 꾸며주는 말이에요. 저도 학생 때는 이렇게 배웠어요. 부사는 문장과 동사와 다른 부사나 형용사를 꾸며주는 말이다. 심지어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내신 서술형 문제에서는 이게 4점짜리 주관식 문제로 나온 적도 있어요.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만약에 여기에 명사가 들어가 있으면 0점 처리 도대체 내가 뭘까 문장, 동사, 그 다음에 뭐지 약간 이런 식으로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그냥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고요. 부사는 명사가 아닌 것 형용사가 못 꾸며주는 것을 꾸며주는 것들이 부사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이제 아주 정확한 이야기죠. 13번 명사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산, 단수, 명사 가산, 복수, 명사 여러분 명사를 갖다가 가산명사 아니면 가산명사 아니면 불가산명사로 보시는데 여러분 수합 영어에서는 명사를 세 가지로 보셔야 돼요. 가산명사는 단복수의 여부까지 물어보기 때문에 가산, 단수명사 그쵸? 그리고 가산복수명사 그리고 불가산명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공부하셔야 돼요. 단수명사랑 복수명사는 당연히 가산명사에 있는 거니까 제가 혹시 단수명사다 복수명사다 불가산명사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이 두 가지는 당연히 가산명사 계통이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불가산명사는 단복수형이 없다고 조금 있다가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14번 팔품사 팔품사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이 별로 안 좋아하는 개념이긴 한데 팔품사, 오영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그런데 팔품사 중에서 수 한국어에 없지만 영어에 있는 게 대표적인 게 수개념이죠. 수개념이 중요한 것은 명사, 대명사, 그리고 동사입니다. 여러분이 명사와 대명사와 동사를 쓸 때는 수개념을 이제 반영해가지고 써주셔야 돼요. 오케이? 그런데 명사에 S를 붙이면 단수형이 되나요? 복수형이 되나요? 당연히 복수형이 되죠. 그런데 만약에 동사에 S 형태를 붙이면 이거는 단수동사인가요? 복수동사인가요? 단수동사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 영어에 취약한 내지는 영어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학생들이 똑같이 S를 붙였는데 가끔은 복수로 보고 가끔은 단수로 보더라는 거야. 이게 도대체 어떤 차이죠? 아까는 단수였잖아요. 왜 이번에 복수예요? 이런 질문을 꽤 하시는데 이거는 그 명사랑 동사 품사 차이입니다. 명사에 S를 붙이는 것과 동사에 S를 붙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니까 그거 당연히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오케이? 15번 명사라는 품사는 문장 내에서 주어와 목적어와 보어 역할을 하죠. 보어 역할만 할 수 있죠. 명사는 주목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주목보가 아니라 다른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오답 처리됩니다. 명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문장 내에서 주목보 3개뿐이에요. 아시겠죠? 16번 보어 자리에는 명사 또는 형용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1번부터 16번까지는 결국 이제 품사와 문장 내의 역할 이걸 갖다가 물어보는 것인데 이게 이제 보통 학생들이 처음에 공부할 때 가장 좀 어렵게 생각하는 오영식 개념이고요. 욕구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뭘 해도 영무법은 안 먹힙니다. 이걸 갖다가 오늘 조금 더 부연 설명해 드리기도 할 거예요. 이거를 지금 알아야 된다가 아니라 이걸 다 알면 오늘 수업이 별로 효력이 없을 수도 있다는 테스트니까 나 이거 모른데 어떡하지?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이제 1번부터 10번까지의 어휘를 알고 11번부터 16번까지의 어떤 내용을 알면 17번부터 40번까지 이런 문제들을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17번은 맞는 문장이에요. 아이고야 틀린 문장이에요. 주어가 my friend 단수이기 때문에 want에 s를 붙여가지고 단수동사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my friend wants the book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수일치문제죠. 18번 people 복수 주어이기 때문에 뒤에 loves에서 s를 떼주셔야 되겠습니다. loves를 love으로 내려가지고 복수동사를 만들어주셔야 돼요. 간단한 수일치문제죠. 19번 I want to drink까지는 괜찮은데 waters 불가산 명사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가산 명사는 단수형이나 복수형이 없습니다. water 명사에다가 s를 붙였다는 것은 이걸 갖다가 복수형으로 보겠다는 이야기인데 불가산 명사의 속성상 s를 붙일 수가 없어서 s를 떼 내어주시면 돼요. I want to drink water까지만 해주시면 되는 거죠. 20번 he is disappeared. disappear 밑에다가 우리 이제 되게 중요하게 배우는 내용 중에 하나가 동사의 자동사, 타동사 여부죠. 여러분이 굉장히 싫어하는 개념인데 얘가 대표적인 자동사입니다. 자동사는 수동태가 불가능하다고 하죠. 앞에 비동사와 뒤에 이디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수동태를 만들 수가 없어요. 해가지고 앞에 is, 뒤에 이디, 여기 쌍으로 x를 넣어주시면 돼요. is disappeared. 여기에다가 이렇게 x를 쳐주시면 이게 자동사이기 때문에 수동태가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옳게 고치기 위해서는 is disappeared가 아니라 그냥 disappeared 해주시면 돼요. he disappeared last night 하면 그냥 올바른 문장 되겠죠. 자동사와 타동사의 구분 문제입니다. 되게 기본적인 이야기고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반면 그대로 다이렉트로 시험 문제 나오는 이야기예요. 2019년 이제 그 국가직 문제, 국가직 문제 보시면 contact to me 라고 해서 contact가 이제 연락하다라는 타동사거든요. 그래서 뒤에 전치사를 제거해줘야 되는 2019년 기출문제 있죠. 여러분 자타동사는 그냥 개념적인 것이 아니고 시험지에 다이렉트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자타동사, 특히 좀 까다로운 자타동사까지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아무래도 한국어에 없는 개념이다 보니까 수월하진 않죠. 그렇죠? 우리가 아무래도 성인들이다 보니까 성인들이다 보니까 이제 성인을 대상으로 한 그 외국어 학습 중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모국어에 없는 개념 있잖아요. 모국어에 없는 개념이 만약에 외국어에 들어가 있다면 이거 파악을 잘 못해요. 대표적인 것이 단복수. 그렇죠? 그리고 시제. 우리 한국어에는 무슨 막 시제 같은 거 없거든요. 특히 완료시제 개념은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 그리고 자타동사. 이런 것들은 한국어에 전혀 없는 개념이에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나는 이거 한 20년 이상 모르고 살았는데 여기에서 물어봐 버리니까 그것도 모르는 단어로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워낙 아시겠지만 국어와 영어는 거의 대척점에 있을 정도로 정반대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들을 그냥 이제 받아들이고 들어가셔야지 이게 왜 그런 거지? 자꾸 의문을 품기 시작하면 서로 고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은 나올 때마다 이거 국어에 없는 그냥 영어에만 있는 거니까 그냥 받아들이셔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21번 기본적인 이형식이죠. 룩 밑에다가 이형식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이형식은 뒤에다가 형용사 부어를 넣어주라는 이야기를 가장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happily가 아니라 happy예요. 그래서 그들은 행복하게 보인다거든요. 그들은 행복하게 보인다. 우리 국어 개념에서는 하계면 부사라고 들어가 버려요. 근데 영어에서는 하계라고 해석이 됨에도 불구하고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를 넣어주라고 하니까 처음에 왜? 라는 의문을 갖기 시작하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계라고 해석이 됨에도 불구하고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를 넣는다 가 이형식의 출제 포인트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걸 다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조금 이따가 이 얘기를 조금 더 쉽게 풀어가지고 해드릴 겁니다. 22번 올바른 문장이죠? became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수일치 필요 없고요. become이 이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 또는 형용사 형태의 보어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도 말이 되는 거겠지만 명사도 보어 기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2번은 오류가 없는 올바른 문장 되겠어요. 23번 23번 sit 자동사죠? 뒤에 목적어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위에다가 on the floor 해주시면 말이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수일치는 위가 복수이기 때문에 sit 들어가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we sit on the floor 해주시면 답돼요. 24번 about 빼셔야죠? discuss 타동사니까 아무리 한국말로 그들은 논의했다. 그 수업에 대해서 한국말로 대해서니까 about 넣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한국 학생들이 어떤 외국어 공부할 때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거는 한국어고 영어에서 discuss은 대표적인 타동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뒤에 있는 전치사를 제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이야기예요. 25번 we approach to the park approach가 이제 접근하다 다가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국말로 이제 풀어보면 우리는 공원으로 갔다. 우리는 공원에 다가갔다. 왠지 to the park at the park 이뤄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approach가 대표적인 타동사다 라는 걸 암기하고 있는 상태라면 이 문장이 올바른 문장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한국어로 해석해 봤을 때 조금 이상해. 그렇다고 틀린 문장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한국어와 영어는 굉장히 좀 철저하게 다른 언어라는 걸 갖다가 인지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to the park at the park 하면 한국어로 해석은 좀 자연스러워지는 맛이 있겠지 영어에서는 오히려 그게 오답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과정이 사실은 문법입니다. 26번 그래서 25번 맞는 문장이고 26번 틀린 문장이죠. resemble 역시 대표적인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his father 목적어까지는 괜찮은데 주어가 누구예요? he 3인생 단수죠. 그러면 resemble에다가 s를 붙여서 그 수일치 걸어주셔야 되겠습니다. he resembles s his father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27번 they fail to climb the mountain 올바른 문장이죠. they fail 수일치 괜찮고요. fail이 삼형식으로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입니다. 우리 삼형식의 출제 포인트는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느냐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느냐예요. 부정사가 투동사 동명사가 ing죠. 근데 fail은 투동사가 맞지 ing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to climb the mountain 괜찮습니다. 삼형식 문제예요. fail 투동사가 맞지 ing는 틀리다 뭐 요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28번 올바른 문장이죠. she 3인생 단수니까 enjoys 동사에 s 붙어있는 거 괜찮고요. enjoy가 삼형식이면서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니까 listening에 ing 붙어있는 거 괜찮고요. 근데 하필이면 ing가 붙어있는 listen이 얘가 이제 자동사이기 때문에 바로 the music이 아니라 to 전시차를 끼고 the music 해가지고 잘 들어가 있죠. 해가지고 문법적으로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스위치 enjoy ing 그리고 listen은 자동사죠. listen to the music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s를 붙여준 게 she ing를 붙여준 게 enjoy 전치사 툴을 붙여준 게 listen 여러분 문법이라는 것은 문장 어떤 문장이겠어요? 옳은 문장을 만드는 법입니다. 이게 문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법을 정확하게 공부를 했다면 어떤 문장을 보았을 때 얘 때문에 얘 얘 때문에 왜 이 문장이 왜 이렇게 생기는지를 갖다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거 설명이 안 되는 문장이 있다면 틀린 문장이고 시험장 가서 그런 과정을 계속하게 겪게 되는 거겠죠. 28번은 여러분 올바른 문장입니다. 어느 한 군데라도 뒤틀려 있으면 틀린 거예요. 문장 하나의 문법이 한 개씩만 들어가 있으면 되게 쉬울 텐데 그렇지가 않죠. 이 짧은 문장에도 벌써 세 가지의 문법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좀 여러분한테 힘들게 느껴질 거예요. 오른쪽에 29번은요. 이거 4형식 기부입니다. 여러분이 1, 2, 3형식까지는 그래도 잘 따라가시는데 4, 5형식 약간 어려워 하시죠? 일단 기부는 4형식이고 힘이 소위 I, O 간접 목적어 A present가 D, O 직접 목적어예요. 별로 지금 이 상태로는 오류가 없는 올바른 문장 되겠습니다. 30번 이것도 4형식이죠? He told I, O Me, a story D, O 그가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일단은 올바른 문장이에요. 4형식이 뭔지는 조금 있다가 어떤 특징을 갖는지는 조금 있다가 더 자연스럽게 설명해 드릴게요. 31번 올바른 문장입니다. 이거는 5형식인데 이런 게 있죠. 이런 게 있죠. Think A To be 생략 가능 B 여기가 목적어 자리고 A 그렇죠? 여기가 목적격 부어 자리라 명사 내지는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5형식에 목적어의 목적격 부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이런 건 다 암기하는 거예요. 문법이라는 게 이게 규칙일 수도 있고 법일 수도 있고 표준어 개념일 수도 있어요. 왜 Think는 이렇게 써요? 저도 몰라요. 그냥 표준어예요. 남비가 아니라 냄비 뭐 이런 것들 나오잖아. 국어에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 그냥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5형식 5형식이랑 조동사까지는 그게 진짜 법이 아니라 무슨 약간 표준어 개념이기 때문에 달달달 그냥 암기해 주셔야 돼요. 저도 그렇게 공부했고 뭔가 이해를 하거나 밑에 논리나 로직에 깔려 있거나 전혀 없습니다. 처음에 버겁죠. 뭔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근데 그게 없으면 이제 영문법이 안 먹히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Think the book is easy 해가지고 올바른 문장이에요. A를 B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나는 그 책이 쉽다고 생각한다. 괜찮죠? 그쵸? 가끔 I도 단순데 왜 Think에 S가 붙지 않는가 왜 여기는 단수 해가지고 S 안 붙여?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얘는 왜 그런 거예요? 3인칭 단수가 아니라 1인칭 단수이기 때문이죠. 동사에다가 S를 붙여주는 건 일반적인 단수가 아니라 3인칭 단수의 현재 시제인 경우입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오케이? 그런 게 있어요. 그쵸? 32번 Keep 5형식이죠. 나중에 이렇게 외울 거예요. Keep 명사 형용사 명사를 형용사하게 유지하다. 말하자면 Keep이 5형식 The water 그 목적어 Warmly 목적격 보호자리라 형용사로 만들어준 게 맞거든요. 그래서 Warmly에서 Ly 떼가지고요. Warm 그냥 형용사만 냅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그 물을 Warm 따뜻하게 유지했다. 33번 I cuddle loudly 해가지고 들어가 있죠. 칼이 나중에 배우겠지만 3형식도 가능하고 5형식도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그냥 부르는 거 있죠. 야! 이렇게 부르는 거는 3형식이에요. 그래서 I cuddle 3형식이고요. loudly 라우들리가 지금 부사거든요. 이 부사가 누구를 꾸며주고 있죠? 시끄러운 그녀인가요? 시끄럽게 불렀단가요? 시끄럽게 불렀다지 loudly라는 부사가 동사인 card를 꾸며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전혀 오류가 없죠. 만약에 loudly 자리에 ly를 떼가지고 loud라는 형용사가 들어가 있잖아요. 형용사를 명사를 꾸며준야지 이렇게 card라는 동사를 못 꾸며주게 되다 보니까 loud가 오히려 틀린 거고 loudly 해주셔야 맞는 거예요. 32번과 33번이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죠? 그런데 32번은 warmly에서 ly를 떼줘야 되고 33번은 ly가 그대로 유지되죠. 누구 때문이에요? 형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34번 she can refuse refuse 가 거부하다고요? refuse 가 거부하다고요? refuse 가 거부하다고요? 얘가 이제 1, 2, 3, 4, 5 형식 중에서 3 형식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 뒤에 투 동사가 맞습니다. refuse to 동사고 resist ing예요. 그거 굉장히 좀 해석도 같고 refuse, resist 약간 헷갈려가지고 여러분이 실수 많이 하거든요. 근데 refuse to 동사지 refuse I am 자면 틀립니다. 그래서 그녀는 거부할 수 있는데 뭐를? give him her books 해가지고 refuse 가 투 동사를 만들어줬죠. give는 뒤에 4 형식을 끌고 들어가 있죠. 그에게 him I am her books 그녀의 책을 give 주는 거를 refuse 거부할 수 있다. 아 안 줘도 돼. 너 거부하고 싶으면 거부할 수 있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refuse는 문법적으로 보았을 때 투 동사 원형 해가지고 사실상 refuse의 영향력은 여기서 끝났어요. refuse는 3 형식이고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기 때문에 refuse to 동사다 에서 사실상 refuse의 어떤 그 역할은 끝난 거예요. 여기에 누가 들어가 있죠? give 라는 4 형식이 들어가 있잖아. refuse가 패밀리를 여기까지 깔고 들어갔죠? 기부는 자기 식구를 따로 챙겨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에다가 him I am her books Dio 이렇게 깔아주는 게 전혀 어색하지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문법이라는 것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국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냥 3 형식이야 끝이 아니고 여기까지는 3 형식인데 여기서부터 4 형식이 다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연계되어 있는 거. 그렇죠? 연결고리가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거. 이런 거 구분 잘 아셔야죠. 그렇죠? 근데 아주 어렵진 않을 겁니다. 왜 나오는 게 계속 좀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괜찮죠? 괜찮죠? 35번 뭐 어렵지 않죠? will 조동사입니다. 뒤에 동사 원형이에요. calls 3 형식 단수니까 칼에다가 S 붙여주는 거 맞잖아요. 가 아니에요. 가운데 누가 있죠?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영어에서 깨지지 않는 절대 법칙들 중 하나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건데 안 틀려보면은 계속 헷갈려해요. 한번 틀리는 게 그냥 오히려 속 시원할 수 있어요. 36번 You may not take the medicine not이 매일 뒤로 빠져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조동사를 부정할 때는 not의 어순을 뒤로 둔다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에서 not의 어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반 동사를 부정할 때 조동사를 부정할 때 준동사를 부정할 때 not의 어순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문장 내에서 본동사인지 조동사인지 준동사인지 not을 어느 위치에 적절히 두어야 하는지 굉장히 시험지에 잘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중에 쉬운 건데 may가 조동사니까 not을 뒤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ay가 좀 가능 허락 이런 뜻이거든요. 너 약 안 먹어도 될걸? 너 약 안 먹어도 괜찮을걸? 이 정도의 해석이 되는 거죠. 조동사 이야기고요. 37번 become 이 형식이죠. 뒤에 형용사 cold 해줄게요. 날씨가 추워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must가 뭐뭐 해야만 한다 말고 강한 추측 분명하다 개념도 있죠. 여기에서 막 의무 주어져야만 해 하면 상당히 어색해지는 거예요. 해석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문법적인 구조를 맞춰주는 것도 한 가지겠지만 독해가 이제 열 문제다 보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해가지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추워져야만 해 하면 문맥상 굉장히 어색해집니다. 추워지고 있는 게 분명해 라고 읽어주셔야 적절한 이야기예요. 만약에 반대말이 들어간다면 must not이 아니라 cannot으로 가져야죠. 그럴 리 없어. 날씨가 추워질 리 없어. 약간 요렇게 다각도로 공부하셔야 돼요. 38번 should 조동사죠. 뒤에 동사원형 한 개 들어가 있어야 되죠. 최소한 the girl 얘는 동사원형 아니죠. 무조건 오답 처리하시면 돼요. he should meet the girl 해도 괜찮고요. you should be the girl 해도 괜찮습니다. 뒤에 뭔가 동사원형이 한 개 들어가 있어야지 올바른 문장 되는 거예요. 39번 괜찮죠? count가 catchy 붙잡다의 과거시제입니다. 붙잡다의 과거시제고 그가 그 공을 붙잡았다.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40번 she had better had better 밑줄 그으시면 요거 조동사지요. 그럼 뒤에 takes s가 빠져야 되는 게 자명해지는 거죠. 그쵸?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뭐 저도 학생 때 무슨 생기초 특강이다 무슨 뭐 입문 특강이다 많이 들어봤는데 어떤 특강은 좀 들었는데 너무 쉽기도 하고요. 어떤 특강은 들었는데 생기초라고 해놓고 너무 어려운 적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막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이게 뭐야 막 이런 생각 좀 들었어 들었던 수업도 있거든요. 근데 모든 수업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야 이거 수업 들으면 나한테 도움이 되겠는데 이 확신이 있어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약간 재미있게 끝까지 이제 완강할 수가 있으니까 이 수업이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도움이 될 것인가 되지 않을 것인가 지나치게 쉬운가 요거를 좀 판단을 먼저 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해 돼가지고 요렇게 입문 테스트를 먼저 보았습니다. 만약에 너무 쉽다 하시면은 기본 수업 들으시면 되는 거고 잘 모르겠는데 아니면 알긴 한데 약간 애매하다 싶으시면은 기초 특강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교시 마치고요. 자 2교시부터는 오늘 품사와 그 문장의 구성 성분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있죠. 여기에 대한 정확한 어떤 그 이해와 시험지에서 어떤 식으로 시험지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활용될 것인가 여기까지 좀 커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올게요.